GAME VIDEO ADDICTS GAME VIDEO ADDICTS こんにちは まず聞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 8BIT CAFEを紹介し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8EES SUBCULTURE BAR それをテーマにやってます ファミコンとか漫画とかゲームとか 8EESアタリーで子供の頃とかに僕ら子供の頃とかに親しんできた文化なんかを メインにやってます そうですか はい 答えられる こちらがホルホルファミコンとか Super Famicom 모든 게임이 많지만 많은 게임을 만들고 많은 게임을 만들고 밖에서 사용하는 아이폰 오늘 오피스는 5th anniversaire 8th Café Kampai Dr. Mario Majin Gilly Metroid Dr. Mario 그리고 나는 제 먹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 Dr. Pepper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Metroid을 찍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세요? 5년 전, 오늘의 5년이 5년 전, 오늘의 5년 전 그래서 5년 전, 오늘의 5년 전 어디서가 오시나요? 네, 여기요 海外の方がすごく興味を持ってくださってこんな感じで紹介してもらったりするのも多いですね。 フランスのテレビとかに出たことがあるらしいんですよね。 私は一つで聞いたんですけど、一つで聞い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分かんないですけど。 なるほどです。 イベントに住んでいるときにもたくさんの人が住まないと俺らは、 彼女の人に住まないときに住まないときに住まない。 진짜 터로러! 진짜 터로러! 진짜 터로러! 그럼 뭐할까? 만약에 이는 락은필드, 이거 좀 참 웃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뭐야! 등장! 너무 싱마뛰는 중.. 공유로는 다 사이지만 모든 게 다 신경을 절습니다 이렇게 다가서 나왔다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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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ünst게 잘 안boat 다가서 다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